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얼굴 초성화 관계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키네마스 때에서 사람의 얼굴을 움직이고 확대되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일루스트레이션 아가씨가 한 분 있죠. 이 아가씨가 이렇게 프레이 한 번씩 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가씨를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자이크 처리 하려면 레이어에 있죠. 레이어에 갑니다. 레이어에 가서 효과를 처리합니다. 효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효과 아이콘을 터치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기물을 받아놓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모자이크가 있죠. 이제 보세요. 여기 모자이크가 있죠. 이 모자이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저장 있죠. 저장의 것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은 자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깜빡깜빡한 틀이 생겼죠. 이게. 이것이 모자이크입니다. 이게 모자이크기죠. 이걸 줄입니다. 이렇게 코너에서 줄여서 일단 이 아가씨 위에 이렇게 얼굴이 갖다 놨습니다. 얼굴이 자꾸 이동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아가씨가 계속 움직이는 데 만큼 모자이크를 이렇게 길이를 타임라인에서 길이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할게. 그럼 제일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죠. 그런데 여기 모자이크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보면은 여기 모자이크를 처리한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설정을 보시면은 설정을 터치하면은 뭐라고 되어있죠. 기본으로. 이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20까지 갖다 놓으면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래 갖다 놓으니까 얼굴을 알아보겠죠. 여기 보세요. 이 얼굴을 알아보겠죠. 이게. 이래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동하면은 완전히 못 알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 알아보게 할 것이냐.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게 할 것이냐는 여기서 설정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게 이렇게 저는 설정했어요. 이건 선택입니다. 진하게 하면 보세요. 제가 움직이니까 화면에 그 일루에 쓴 아가씨 얼굴을 보세요. 완전히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20에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이래 갖다 놓으면 보입니다. 한 5 정도. 5에 갖다 놓으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5에 갖다 놓고 해보겠어요. 이 아가씨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모자이크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모자이크를 터치해서 닦고요. 다시 모자이크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여기서요. 모자이크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재생애드를 제일 앞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딱 터치래요.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할 것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밀고 가면은 아가씨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그때 이 모자이크도 이렇게 좀 크게 하고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 아가씨가 또 가지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하죠. 그럼 이것도 따라서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왔죠? 그럼 이 모자이크도 같이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멈췄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여기에서 이 재생하는 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모자이크가 제대로 된지 한번 보자고요. 자 프레이 시켜 볼게요. 자 모자이크가 제대로 됐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동시켜 볼고요. 여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위치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시 해 줄 수 있어요. 모자이크를 다시 터치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단에서 타임라인 하단에서 선택한 다음에 다시 또 이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누릅니다. 수정하는 방법. 여기 가서 아까는 이렇게 길게 잡았죠? 이렇게. 이것을 짧게 잡습니다. 이렇게. 짧게 잡으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맞춰줘요. 그리고 또 이동하고 맞춰주고 이동하고 여기서 이동하고서 조금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다음 이렇게 오면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계속 짧게 잡으면은 정확하게 따라잡겠죠? 마지막에는 또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자이크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자. 프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모자이크에 애니메이션을 주고서 사람 얼굴을 얼굴에 나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겠죠? 특히 움직인다든가. 또 크기가 원근법에 의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것도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키네마스테스와 모자이크 움직이는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으 homes. 나 너무 이상키네. qu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